자, 분양올림픽입니다. 대명의 분양올림픽 2회, 1회 이후 시청자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주소장님한테 소감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그 이외의 소감은 어떠세요? 왜 진작 이런 영상을 준비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다렸던 영상이라고. 역시나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분양올림픽이니만큼. 올해 도쿄올림픽 하나요? 뭐 한다는 소리도 있는 것 같고 안 한다는 소리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국내로 한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하더라도 거기 가서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도쿄올림픽 직관을 못 하시는 아쉬움을 우리 분양올림픽에서 충분히 달래실 수 있도록 아주 충실하게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재미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즐겁지만 분양올림픽은 돈이 되잖아요. 산과도 연결돼요. 그렇죠. 올림픽 선수로 금메달 따는 거 본다고 나한테 돈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안 돼요. 그래서 분양올림픽이 더 낫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까는 왜 이렇게 안 했냐라고 하는데 이거 아무나 못하죠. 이런 기획과 아이디어도. 그렇죠. 인력과. 저희 같은 경우도 전문 PD하고 전문 작가하고. 다 조명팀하고 있으니까 가능하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못해요. 일단은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논란이 있는 게. 도대체 판정 기준이 뭐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판정 기준이 뭐예요. 그래서 점수는 몇 점 정도 될 수 있겠죠. 점수는 5점이겠습니다. 포장지까지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올림픽이니만큼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판정도 경기의 일부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셔야 되고. 저희를 전적으로 믿어주셔야 합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아 왜 이래서 이 메달 이 점수가 매겨졌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2회 출전 선수 보니까 평택 지재역 자의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저번에는 송도 얘기하고 대구 얘기하더니 갑자기 지재역이 나타나긴 했는데. 서둘러서 좀 출전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단지명 자체가 뭔가 좀 메시지는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도 들어가고 교통도 들어가고 브랜드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세 개가 융합이 잘 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지명을 정말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택시기사님들이 바로 알아들일 수 있게 지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원래 단지명 너무 길게 그것도 영어로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어렵게 짓는 단지들 보면 뭔가 좀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단지명 브랜드명으로 포장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장명을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실 가면 리센치 아파트 있거든요. 한글로 그냥 영어도 아니에요? 리센치 이렇게 박혀있더라고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지금 그만큼 평택력 차이라는 브랜드 좋게 평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건 또 다른 얘기고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 평가는 또 냉정하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단지, 평택 지재협사의 단지에 대한 평가는 또 냉정하게 따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심판의 성향을 보니까 단지 규모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사이즈 중요하죠. 중량급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합니다. 헤비급이 뭐랄까 티켓 파워드 세잖아요. 그럼요. 기왕이면 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규모는 어쩔 수 없이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평택 지재협 자의가 우선 세대수 보니까 1,052세대 그러니까 보통 대단지라고 하면 1,000세대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분명히 또 색깔 같은 경우도 기준을 잘 잡았기 때문에 색깔이 궁금한데 매달 색깔 전체적으로 분석해주고 매달 색깔도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1,000세대가 대단지냐 아니냐를 객관적으로 딱 나누는 일종의 커트라인 같은 성격이 되죠. 커트라인을 넘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인 체급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헤비급이라고 생각하고 출전을 했는데 주변에 슈퍼 헤비급들이 있어버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감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세대수와 지역 내 비교율을 가만히 따져보셔야 될 텐데 더샵 지재협 센트럴파크 1블록이 2,124세대고요. 맞네. 지재협 더샵 센트럴파크가 1,999세대 거의 2,000세대 되는 거고 조금 적은 게 힐스테이트 지재협이 1,519세대. 그러니까 형택 지재협 자기보다는 다 덩치가 큰 단지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1,052세대이기 때문에 물론 그 자체로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아쉽게도 은메달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작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래도 은메달이 어딥니까. 이 은메달을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 정도 주시는 거죠? 10점 중에 7점 주겠습니다. 7점. 7점. 1점만 더 받았어도 음하고 근하고 반반씩 섞인 메달을 제가 주려고 했는데 18K 정도. 그렇죠. 좀 휠일 수 있는 정도. 여기 다 위에는 센트럴이 들어갔는데 센트럴이 안 들어가서 그런가? 음? 브랜드가 조금 그러네. 네. 단지명 보니까 지재협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건설사들이 지재협 이거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재협이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재협의 교통부분 입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주시죠. 지재협이 사실 개통 전부터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정말 그만큼의 중요성을 지니는 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이 지역에서 강남 접근성 서울까지 강남 접근성을 본다면 SRT 노선을 이용을 했을 때 지재협부터 동탄까지는 9분 아 짧다가 수석까지는 차편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만 22분에서 28분이면 강남 수석까지 도착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획기적인 교통 시간의 단축을 갖고 왔습니다. 이 부분을 지재협의 가장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원래부터 경기도 지역은 광역버스망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재협 버스정류장에서 강남역 정류장까지는 1시간 30분 내외 이 정도도 준수합니다. 강남권 이동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서울 도심권까지 이동은 지재협에서 1호선을 타고 평택역으로 일단 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평택역에서 새마을이나 무궁화로 서울역까지 55분 도합 전체 시간 합치면 1시간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난 갈아타는 거 싫다 그러면 지재협에서 1호선 타고 서울역까지 쭉 가버리셔도 됩니다. 1호선 타고 가다 보면 자리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1시간 45분 정도 전철에서 쭉 가시면 되고요. 약간 도심까지 이동이 불편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KTX 노선도 또 추가로 생깁니다. 2024년 수원역과 지재협을 연결하는 KTX 노선도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지금의 기능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기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재협의 기능은 탁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재협을 많이 넣는군요.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는 요소죠. 근데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좀 설명이 길어서 교통도 좋고 이런 걸 강점으로 내시는 것 같아서 메달이 기대가 되는데 메달 색깔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지재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메달은 동메달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동메달이요? 네. 왜 동메달이죠? 지재협은 중요하기도 하고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한데 지재협까지 걸어서 한 20분 걸린다면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걸어서 한 10분 이내로 들어온다면 제가 은메달 이상을 부여할 수가 있겠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1km가 넘어서 좀 빨리 걸어도 15분 그다음에 천천히 걸으면 20분은 충분히 걸릴 만한 거리거든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동메달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SRT 타면 9분이고 수석까지 22분이고 1호선 타고도 간다고 실컷 얘기해 놓고 지금 동메달 준다고 그러고 20분 걸린다고 그러고 이름 실컷 지재협 차이라고 졌는데 어? 실컷 지재협 차이라고 지재협이라고 썼는데 1km 걸렸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이름 졌는데 너무 부탁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먼저 다른 단지들 쭉 열거를 해 드렸던 것처럼 다른 데는 몇 킬로예요? 더샵 지재협 센트럴파크 지재협 더샵 센트럴파크 휠스테이트 지재협 그러니까 단지명에 지재협을 넣은 단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 더샵 지재협 센트럴파크가... 아니죠. 지재협 더샵 센트럴파크가 가장 가깝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여기는 걸어서 10분 이내에 충분히 들어오는 상태고요. 은메달 줘요, 그거는?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평가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동메달을 줬지만 사실 올림픽에서 순위결정전 3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동메달이라고 나쁜 건 아니고요. 우수하지만 그 안에서 우열을 가렸을 때는 동메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해보면 지금은 걸어가셔야 되는데 지재협 자기가 들어서는 영신지구거든요. 영신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공급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단지 조성이 전체적으로 완료가 됐을 때 지재협까지 오고 가는 버스편이라든지 추가로 충분히 생기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지금보다도 평점은 나중에 입주 이후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월드컵하고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4년이 지나고 나면 메달 색깔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바뀔 수 있죠. 다음에 입주 이후에 다시 출전한다면 그때는 메달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거 냉정하게 평가 아까도 은메달 주고 동메달 주고 이러는 거 보니까 저번에 힐스테이트하고는 다르게 GS 쪽에서 제작지원 같은 게 없는 거죠? 없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쉽게도 제작지원이 없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제작지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꼭 점수를 잘 준다 이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이 들어오는 건 언제든 환영이니까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언제든 환영이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출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원과 함께 출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건설사들 지원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우리는 항상 도시아경제 채널의 구독자분들 좋아요와 구독 이것이 또 우리의 진정한 힘이자 진정한 스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죠. 우리 PD님께서 영상 편집하시다가 이쪽에는 구독을 오른손에 구독을 또 왼손에는 좋아요를 올려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려주시고 계시겠죠? 알림 설정까지 머리에 이렇게 돌아가네. 지금 평택이 서쪽에 좀 가깝다 보니까 수도권 중에서도 수원도 있긴 하지만 대기업들이 진출을 많이 하는 지역으로 정평이 좀 나있어요. 교통도 그렇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리고 황해 무역도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제역 자의 중심으로 어쨌든 주택이 들어온다면 회사하고 가까운 우리 흔히 말하는 직주 근접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평택 특히 지제역 인근을 제가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R3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지금 지제역 자의 중심으로 어쨌든 주택이 들어온다면 회사하고 가까운 우리 흔히 말하는 직주 근접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평택 특히 지제역 인근을 제가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SRT를 이용한 서울 왕래도 쉽고 서울 출퇴근 수요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면서 평택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직장인 수요도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양수 겸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요. 그래서 반경 2km 이내에 직원 수가 한 5만 5천명에 달하는 고덕지구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도 있고요. 또 비슷한 거리에 쌍용자동차 본사도 거의 한 4,870명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진위 일반산업단지랑 LG 디지털파크도 있네요. 대기업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브랜시티 일반산업단지까지 있어서 지금 수준도 직장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메달은 안 좋고요? 메달은 직장이 잘 갖춰져 있다 이것만 평가를 해서는 안 되고요. 현재의 인구수의 변화 동향 이것을 좀 감안해서 다시 한번 2차 검증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입 인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전입 인구수.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기업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인구도 유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특히나 도시 소멸할 때도 직장이 없어서 도시가 세퇴하고 소멸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평택 같은 거 인구 유입이 어떨까요? 전입 인구수는 일단 현재 직장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은 현 시점에서의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요소고 앞으로의 인구수의 변화 예측치는 추가적인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렇죠. 미래가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평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구역별로 가장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 가장 많은 인구의 증가폭을 갖고 왔던 곳이 비전 1동이었습니다. 10년간 약 6만 9천명이 증가를 한 것이죠. 6만 9천명의 증가율은 39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거면 사실 서울의 인구가 주고 경기도가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큰 역할을 했네요. 난 39.6%로 봤는데 396%인가요? 네. 어마어마하죠. 396% 거의 400%에 가까운 거죠. 서울에서부터 들어온 전입 인구 중 상당수도 이런 비전 1동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전 1동은 이렇게 되고 평택지제역 자기가 들어오는 영신지구의 세교동 세교동은 지난 10년간 4,401명 증가 그리고 증가율은 10년 전 대비 17.8% 증가를 한 수준입니다.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인구가 들어오면 원인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인은 뭔 거 같아요? 사실 두 지역의 격차가 많이 인구 중간 폭면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인을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 이거는 평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도권, 특히 경기도 지역을 분석하실 때 거의 비슷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좀 유심히 지켜보신 분들은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경기도는 특징이 잠재되어 있는 수요가 구축 아파트 밀집지에 몰려 있다가 어떻게 도리가 없으니까요. 전세를 살고 있던가 옮기고 싶어도 마땅한 새집이 없어서 그냥 머물러 있다가 좋은 지역에 대규모의 새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면 수요가 갑자기 그 새 아파트를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곳을 따라서 이동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지역이 비전 1동을 중심으로 한 평택 소사벌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구에 집중화가 많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사례를 놓고 지지역 자기가 들어오게 되는 영신지구 세교동을 중심으로 한 영신지구에도 이제 막 택지 개발 사업 그 초기 단계에서 새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세교동의 인구 중과 여름 비전동 대비 조금 덜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뭐 택지 개발 사업에서 선행해서 나갔던 곳과 후발주자로 지금 시작하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2년 후, 4년 후에 인구 중과 폭은 세교동 쪽에 확실히 더 늘어날 것으로 특히나 지지역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제가 물론 동메달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멀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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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일로... 이쯤에서 금메달 한 번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냉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 금메달을 GS건설 보고 볼지 한 번 좀 모르는데 삐딜 수 있어요. 금메달 한 번 줘야죠. 이게 역시나 평택에도 한동안 유행했던 새 아파트라는 키워드가 여기도 먹혔네요. 그 수요의 이동, 재미있는 현상이죠. 공급이 먼저 이루어지고 공급을 쫓아서 수요가 옮겨가는 현상. 앞으로도 경기도를 분석하실 때 다른 분들도 많이 그 현상을 관찰을 해보시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예전에 그냥 무작정 공급량이 들어오면 공급폭탄이다 그러면 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건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죠. 그런 것 같아요. 현실이나 시장의 실제 실무적으로 돌아가는 루틴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죠. 공급도 똑같은 공급이라도 어떤 질의 공급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소득계층도 다르고 주변 환경도 바뀌는 건데 그냥 공급폭탄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지역에 안 좋은 것처럼 평가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사실 이 지역은 지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벌써 더샵, 힐스테이트, 이번에 평택 지제역 자이까지 고급 브랜드들만 주변에 완전히 둘러싸게 되는 거거든요. 고급 아파트 단지를 형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점수가 앞에 은메달, 동메달 나와서 그런지 꽤 후한 것 같은데 기준은 뭐예요 도대체?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AI보다 더 정확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단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곳이 세교동 전체 인구가 지금 2만 9천여 명 정도 됩니다. 반경 2km 이내에 고독지구의 삼성 그리고 비슷한 거리의 쌍용 두 대기업의 일자리 수만 합쳐보더라도 6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세교동 전체 인구수 대비 2km 이내 대기업 일자리 수가 6만 2배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비율 차이라면 직지근접 수요에 있어서 당연히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사실 인구가 더 크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구조만으로도 직지근접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과 함께 인구 증가가 당연히 예측된다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금메달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금메달 줘야 되겠네요. 이거는 뭐 다들 수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반박할 수 없는 금메달입니다. 이게 단지 이름이 지제역 자이인데 근데 요즘 공원 조망권에 대해서 사실 서울하고는 다르게 한강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수도권은 공원 조망권 되게 중요시 하더라고요. 네. 서울에서도 공원 조망권 나오는 데는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해요. 다르죠. 네. 근데 지금 단지 조성들을 보니까 대형 금림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이런 공원들도 경기에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이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강 통칭에서 조망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조망권 부분은 사실 어떤 단지는 아예 평생 공원을 바라볼 수 없는 단지도 있을 것이고 평생 강을 바라볼 수 없는 단지도 있을 것이고 모든 단지 그러니까 모든 출전 선수에게 이 종목을 들이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한 단지들에게만 메달을 덤으로 하나 더 주고 있습니다. 대신 메달의 색깔은 좀 달라지겠죠.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 플러스 원. 올림픽도 원 플러스 원 이런 거 있나요? 분양 올림픽에서는 있습니다. 한번 좀 자세하게 주변에 사례들이 있으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수원에서 물론 대형 평수이긴 합니다만 가장 최초로 20억을 넘겼다라는 것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광교중앙에스클래스 역시나 호수공원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프리미엄도 가능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강남권에서도 사실 반포지구의 한강 조망권은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새롭게 조성이 되고 있는 개포지구에도 개포래미안 포레스트 과거에는 개포시형 재건축 단계죠. 역시나 숲세권으로서 숲 조망권, 공원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양을 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실제 수요자들한테도 많이 어필이 됐고 실제 입주 이후에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포레스트 포레스트 네. 지금 뭐 동매들 하나 더 줬는데 근데 이게 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설명하고 나시면 그 공원 조망되는 그 위치나 그 뭐랄까요 세대수가 얼마나 있을지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뭐 다 공원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광교 중흥 S클래스 20억 돌파한 것도 호수공원 조망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안 나온땐 또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메달 색깔을 그러니까 원플러스 원으로 주는 메달 색깔을 고민을 하다가 동메달까지만 부여를 한 것이 단지 전체가 공원 조망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쪽 편에 위치한 동들만 공원 조망권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신지구 이 지제역자의가 만들어지는 영신지구에 바로 서쪽에 인접한 지제 세교도시개발지구가 별도로 있는데 그 지제 세교도시개발지구의 조성계약 안의 공원 위치가 서쪽 편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제역자의 단지 중에서도 서쪽에 위치한 동들만 공원 조망권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체 단지가 누릴 수 있다면 사실 금메달을 줄 수가 있는데 일부분에 한해서만 공원 조망권을 누릴 수가 있어서 그 부분 반영해서 동메달을 하나 더 물어 줬습니다. 밝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 경제. 이게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이게 사는 게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면 전용 59제곱미터부터 전용 113제곱까지 평형 구성이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양한 구성 안에서 분양가 평가도 가능하시겠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 마지막은 가격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네. 가격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쇼미더 고민 네. 아쉽게도 분양가가 사실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 시점까지는 확정된 분양가 정보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전달되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거를 스포일러처럼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를 떠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 드릴게요. 예측의 차원에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예측한 건 거의 여의주를 막 들고 있어요. 그렇죠. 예측한 건 거의 많이 맞았기 때문에 심심하니까 여기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올려보실 것 같고요. 알려드렸죠. 예측을 해 드리자면 일단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이 지역의 시세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네. 가장 기준이 되는 전용 84제곱미터의 시세를 봤을 때 2020년 12월 입주를 한 이제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힐스테이트 지제역의 가격이 7억 원 그리고 2022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권이 네. 4월 평균 6억 7천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세를 감안했을 때 지제역 자유도 입주 이후에 34평형 7억 내외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보시면 되겠고 그럼 시세가 7억인데 내가 얼마의 분양을 받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분양가는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심사 기준 요건에 맞춰서 계략적인 검토를 해보면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인근에 분양이 됐던 다른 단지들의 분양가격 4억 2천에서 4억 3천 정도 되는데 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상승률을 적용해서 계략 계산을 해보면 지제역자의 분양가는 4억 5천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4억 5천. 그럼 4억 5천에 분양가격이 책정된다 하더라도 입주 이후 시세 7억. 내 분양가는 4억 5천. 이 정도면 훌륭하죠. 7억 빼기 4억 5천. 그렇죠. 7억 빼기 4억 5천. 그렇죠. 하... 만약에 제가 예측해드린 대로 분양가격이 진행이 된다면 뭐 이 자산가치 측면에서도 네. 당연히 금메달이죠. 금메달 하나에다가 네. 뭐 하나 반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서도 그냥 막 주네요. 메달을. 아 저는 냉정합니다. 응? 철저한 검증에 의해서 와 근데 지금 그 분양권들 보니까 7억 6억 7천.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이제 평택도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평택이 옛날 평택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평택 세교동 같은 경우가 조종 대상 지역이고 맞습니다. 또 청약 과열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기존의 청약 전략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계획 수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약 제도와 관련해서 유의할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네. 규제를 받고 있으니만큼 가장 대표적인 규제 사항 그 제도에 의한 규제 사항이 당첨일로부터 7년간 네. 재당첨 제한 교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실 이 7년을 어느 시점부터 카운트를 하는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당첨일로부터 7년간 재당첨 제한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전매 제한 네. 두 가지가 가장 큰 제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제 역사의 정도 당첨되면 7년간 다른 단지 다시 재당첨 제한 걸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형태계의 실거주 수요자들이었다면 네.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네. 너무 다른 욕심 부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예전처럼 분양권 전매 단타로 사고 팔고 일궐을 통해서 돈을 벌던 시장은 이제 지났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 적용받더라도 그거에 연연하실 필요는 이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 점수가 금메달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긴 하네요. 결국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아 그렇죠. 목디스크 견뎌내야죠. 그 기간이네요. 그렇죠. 근데 7년이라고 해도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긴 해요. 사실 중요한 게 당첨일로부터 7년이니까 실제 내가 입주한 시점으로부터는 대략 한 4년 정도 되는 거죠. 아파트 짓기까지 한 3년 정도 소요되니까 그렇게 되네요. 네. 입주 이후 4년이면 뭐 쉬운 이야기로 전세 두 바퀴 전세 2년짜리 두 바퀴 정도니까 뭐... 아주 오래 있는 시간은 아닐 거면 사실 살다 보면 그 시간 금방 가지 않습니까? 네. 언제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크게 뭐 연연하실 부분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거 딱 포인트를 정확히 짚으셨네요. 그... 입주하고 나서의 그 시간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렇죠. 네. 정평이 나 있는 이 정확한 판정. 정확한 심판. 이거 수요, 수요자들이 고민을 7년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 고민을 해보다가 아무 의미 없는 고민이죠. 지용남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명쾌한 해답이 네. 조금 더 청약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청약을 아직까지 바람만 보고 계신 분들이 저지르시는 실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복한 고민만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거 7년을 기다려야 되나? 이 단지가 더 낫지 않을까? 그 단지는 정작 나를 당첨시켜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실거주를 바탕으로 내가 이 지역이 나한테 맞다 판단되시면 이제는 좀 적극적인 청약 전략을 펼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렵거든요. 분양가도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요즘 청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망설이는 것 하나가 점점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어요. 특히나 그렇죠. 분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장 청약할 때 고민을 하는 게 단순히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라 아까 7년 거주를 해야 되는 이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재당첨 제한이 있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본인이 거주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커뮤니티나 또 저희가 요즘 항상 강조를 하는 조경 아 맞습니다. 또 평명 구성 이런 요소들에 대한 요구도 많고 궁금증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정보는 좀 주실 수 있나요? 정말 정확한 해석을 내려주셨네요. 제도에 의한 규제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더 오랜 기간 거기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내 커뮤니티나 조경 평명 구성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렇죠. 아쉽게도 정보가 없어서 평가는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폐하의 귀가 더럽히질까봐 두렵습니다. 이대로 불태워버려도 상관없는 정갈이고 있습니다. 좀 정보를 중요하다고 내가 심쿵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그냥 게시하기 전에는 좀 임박해서 더 정확한 정보들이 공개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공개가 안 되어 있고 또 저희한테도 따로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신 적도 요청을 해야지 지금 그래서 이거 너무 늦게 요청하면 제가 아무래도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굉장히 냉철한 평가 기준이 감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제작 지원은 안 하더라도 이런 정보는 자료만 줘도 되는데 자동차들 보면 스파이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 수가 없게 이렇게 하면 평가를 못 하겠네 굉장히 기대되는 측면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송도 있잖아요 송도도 있고 대구도 있다고 했는데 이 선수들 먼저 출전을 시켰어야 되는데 출전을 안 시키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러네요 네 왜 출전 안 한 거예요 왜 송도가 이 체급을 좀 맞춰야 되는데 네 체중 감량이 좀 시간이 걸려서 개체량 통과를 아직 못했어요 이 뭔 개소리야 다음 주에는 땀뽕을 입고 좀 그렇죠 다음 주에는 개체량 통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0.5kg 정도만 네 좀 빼면 될 것 같으니까 뭐 머리도 밀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체량 통과되는 즉시 네 출전을 시켜서 신랄하게 또 평가를 하도록 금운동 수요 을 어떻게 할지 아예 메달을 주지 말아 버릴지 신랄하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해야 되겠네요 자료가 그렇죠 아 지원 필요 없다니까요 자료만 자료만 출전 선수들의 그 프로필과 역량을 저희한테 충분히 제공을 해 주시면 언제든지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파트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네 대규모 고급 단독주택단지 라든지 아 재밌다 네 오피스텔 아파트만 우리가 평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 요즘에 홍보를 안 해도 잘 된다고 해서 뭐 하지도 않는데요 홍보도 아 그래도 그러면 또 더더욱 저희가 출전 선수를 바꿔버려야죠 무대는 저희 거니까 경기장은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아파트 정보는 워낙 뭐 공개가 잘 되어 있고 저희가 뭐 농담 형성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네 저는 중견 건설사 소규모 건설사들도 뭐 많이 홍보를 해서 인지도를 올렸으면 좋겠거든요 뭐 보면은 저희는 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설사들에서 뭐 오피스텔은 사면은 뭐 떨어진다 빌라는 사면 떨어진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나의 리서치를 만들어서 뭐 보도자료를 배포를 해가지고 프레임 같은 거 하는 거 저희는 알아요 근데 그 중견 건설사들도 좀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 아니 가끔 이변도 있지 않아요? 막 아 그럼요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변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표적인 선수가 제가 제 기억엔 임춘혜 선수 라면만 먹고 뛰었던 네 현정화 선수가 아니죠 임춘혜 선수가 라면만 먹고 뛰었던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라면만 먹고 뛰어서 또 이렇게 메달을 땄던 쿨러닝 쿨러닝 네 가끔 보면 쿨러닝들 보면 어 아프리카 기대도 안 했던 그런 선수 있지만 또 이목을 집중을 해서 그곳에 또 새로운 그런 종목의 기대감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 같은 경우도 뭐 동계올림픽을 예를 들면 그 뭐랄까요 뭐 스키점프 말고 뭐였죠 아이언맨 법슬레이었나요 루지였나 아무튼 네 그것도 점점 확대해서 메달까지도 받았잖아요 아유 그러니까요 예상도 못했어요 저희 네 그래서 어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중견건설사들이 많이 활발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 주요 지역의 오피스텔 네 이라든지 뭐 사실 요즘은 고급 단독주택단지들도 뭐 타운하우스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단독주택단지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네 뭐 계시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부동산 상품들은 개별성이 너무 강해서 네 정확한 가치평가가 어렵다는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네 근데 저희 도시아경제는 직접 개발 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PM파트에서 모든 실무적인 부분을 다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네 공급자의 시각에서 또 투자를 생각하시는 수요자의 시각에서 양쪽에서 다 바라보면서 이것이 합리적인 가격인지 합리적인 시설인지 네 이런 부분으로 다시 평가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너무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아파트보다도 네 진짜 전문간만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부동산 선수들이 출전을 하기를 더 바라고는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렇죠 그 디딤돌 우리가 뭐 경제학 그 책에 보면은 디딤돌을 해서 애들 눈높이에 맞춰놓는 그런 것들 저희가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지역에 뭐 제주도도 좋아요 그렇죠 해외도 괜찮습니다 해외부동산 좋죠 네 그런 분들이 뭐 대기도 하고 있고 뭐 출전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올림픽이 되려면 당연히 해외 선수들도 출전을 해야죠 우리는 지금 지금 국내 선발점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가끔 국적을 변경해서 용전처럼 그렇죠 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도쿄올림픽 보다도 더 재밌게 분양올림픽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분양올림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비싸게 났어요 명올림픽 lah 공연올림픽 れ